일단 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한동훈이 가장 가운데 있고요. 한동훈과 김건희가 이 당시에 보면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전화 통화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게 언제냐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는 이 당시에 거의 매일 10여 차례씩 통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루 10여 차례씩 통화가 끝나고 나면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이 세 사람이 카톡을 합니다. 단톡방. 하루에 40여 차례씩. 40여 차례? 통화가 끝나고 나면 40여 차례. 그러니까 이게 10여 회 통화를 하고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어김없이 단톡을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묶이는 과정에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어깨어있다? 교집합은 누구? 한동훈.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 걸로 되어 있냐면 임모검사가 작성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임모검사. 그런데 임모검사가 당시 어디 있었다? 부산지검. 그럼 부산지검에 누가 있었죠? 한동훈. 한동훈이 있었죠. 부산지검에 한동훈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성모검사는 여기 등 등장하는 성모검사. 이 사람은 뭐냐면 판결문을 내려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손준성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연결되는 사람의 핵심은? 가운데 한동훈을 둔 게 이거죠. 그리고 한동훈은 보세요. 김건희하고 통화를 했지만 김건희와 통화한 다음에 뭔가 어디에 하다라고 이런 건 없어. 그런데 윤석열과 통화를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두 사람에게 뭔가를 하다를 했어. 그러면 누가 시킨 겁니까? 이걸. 누가 시킨 거냐고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윤석열을 잡아놓지 못하고 한동훈을 잡아놓지 못해. 자 이거는요. 이게 수사기관이야? 이거는요. 그 타임라인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럼요. 이거는 이렇게만 딱 그려놔도 어 이 사람이 이거는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물증이잖아요. 이 정도 증거가 있는데 혐의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요. 적시해가지고 구속영장 치면 구속되는 거예요. 요새 검사님들 ppt 잘하시던데 요거 딱 ppt로 딱 내보세요. 다 게임 끝나요.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이렇게 선 딱 정리해드리잖아. 판사 바로 도장팡 구속. 게임 끝나는 거 이거. 이 둘이 구속돼야 된다고 지금. 그런데 정계 은퇴도 안 하고 지금 가서 대선 후보로 경선을 하고 있어. 얘는 아직까지 자기 직책을 수행하고 있고. 아 진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게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공수처에서 하고 있죠. 공수처는 지금 현재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한계가 데드라인이 어디냐면 11월 5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4일까지는 아마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을 소환하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하겠죠. 얘네들이 오라고 하면 옵니까? 얘네들이. 그런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체포영장이 있죠. 체포되는 꼴 한번 봅시다. 제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검찰이 여기서 아마 지금 뺑기를 쓰고 있어. 어떤 뺑기. 기술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냐면 대장동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자꾸 지금 대장동으로 몰고 가고 있느냐. 대장동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냥 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움 난 거예요. 그렇죠. 이 분별로 싸움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왜 자꾸 이재명을 엮느냐. 그 이재명 뭐냐면 아마 보니까 윤석열이 잡혀갈 것 같거든.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거 말고 도이치모터스건 같은 경우만 해보세요. 거의 그것도. 김건희가 조만간 불려가야 돼. 원래 검찰의 계획은 뭐냐면 주범인 이모 씨. 이 사람만 구속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김건희는 그냥 벌금형으로 이렇게 떨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주범이 튀었어.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구속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역시 구속을 하든지 적어도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기소는 해야 되는 거죠. 기소도 해야 되고. 약식 기소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쉽게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정도로 떨궈내야 되는데 집행유예도 실형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럽죠. 윤석열한테는. 그렇죠. 징역형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사실 벌금형으로 살짝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약식 기소라니까. 그렇죠. 약식 기소 내면 받자 마자 바로 돈 내버리고 끝. 끝내보면 돼요. 그래버리면 대선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치고 조중동은 침묵. 이럴 거란 말이야. 그렇게 끝낼 수가 있었는데 그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윤석열을 잡아갈 것 같거든.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든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형님. 윤석열 형님을 어떻게든 막아야 돼. 희석을 시키려니까 뭐냐. 그때 그러면 이재명을 끌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대정상으로 끌고 오자. 같이 분탕질을 해버리면. 같이 섞자. 그러면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만 데려가면 이재명을 안 데려간다고 언론들한테 막 던져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범죄가 있던 말들은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왔다 간다. 이걸 위해서 정치적 타격을 미치자 이거.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지금 조중동에서 몰아가고 있고 거기에 개념 없는 이러들 따라가고 있는 거고. 머트나 이런 애들이. 지금 심지어 제가 취재한 바에 하면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검사 출신의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와 나 진짜 충격먹었어. 나 진짜 충격먹었어. 범죄가 없는 사람도 이 대선 기간이니까 같이. 맞춰야 된다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이게 무슨 희한한 논리야. 아니 그랬으면 옛날에. 도둑질을 한 사람과 도둑질을 막은 사람을 놓고. 이게 둘 다 같이 무슨 선거 같은 게 있으니까 둘 다 잡아넣어야 된다. 혹은 둘 다 검찰 앞에 소환당하는 꼴을 고유해야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런 말이 법치 국가사회에 있어야 되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 총선 때 청와대 치러 들어갔을 때 청와대만 외쳤어. 걔네들 저기 미래통합당 했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당사도 한번 쳐야지. 안 했잖아요. 그때는 왜 그거 안 했어. 그런 것뿐만이 아니야. 말하자면 그냥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재명을 엮어라. 그래서 누구를 지금 하려고 했다. 구속하려고 했다. 김만별 엮으려고 했죠.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얘네들이 오늘 아침에 성남시를 압수수색했어. 성남시를. 그리고 중앙일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라는 사진을 그 밑에 딱 실어. 야 진짜 양아치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여기에 무슨 뉴스에 팩트가 들어가 있니. 지금. 야 이런 식으로 클릭질 유도하지 마. 니들 하는 거 진짜 양아치 짓이야. 이래놓고선 이걸 신문 기자라고. 야 쪽팔리지도 않니. 아니 저기 범인은 돈 받은 놈이 범인이지. 돈 받은 놈이 범인이지. 만약에 한겨레 같은 데나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대장동 사업 일어나진 성남시 검찰 뒤늦게 압수수색. 뒤늦게를 뺐겠지. 검찰 압수수색 그러면서 여기다가 돈 받은 놈이 범인이다. 이러면 니들 어떻게 했겠니. 아 언론중재위원회 갔을걸. 돈 받은 놈이 범인인 건 맞아요. 그거는. 그거는 맞죠. 그런데. 야 세상에. 동아일보는 어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야. 선거법 위반이야. 동아일보는 또 어제 뭘 집어넣냐면 대장동에 김만배가 지금 영장 실질심사 받는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재명 지사 사진을 집어넣었어. 야 니들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언론 비평을 갖다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범죄야 범죄. 자 이거는요. 제대로 쓴 기사 맞아요. 김만배 영장이 왜 기각이 됐느냐 하면 녹취록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에 스톱이 난 거예요. 모든 이런 돈 때문에 생기는 범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계좌 추적이에요.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건데 김만배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하면서 압수수색 계좌 추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로지 정영학 녹취록에만 의존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정영학 녹취록이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죠. 김만배한테 줬다는 유동규한테 줬다고 했던 4억 원이 나무관태 가있더라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많이 모르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거 모르시고 떠드는 쉐리들 앞에 가서 딱 얘기해 주세요. 야 너 유동규가 얼마 받았다 그러니 그러면 뭐 700억 700억 그러거든. 700억은 준다고 지들끼리 녹취록에만 있고요. 5억이 같다고 얘네들이 검찰이 발표했죠. 근데 진짜 5억이 같다고 아니야. 1억은 빌렸다고 차용증이 있는 거고 4억이 수표로 줬다 그랬는데 누가 뇌물을 수표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4억이 수표가 어디 있었냐. 남욱의 또 다른 은신처로 생각되는 그런 사무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 그랬어요. 유동규는 나는 1억은 빌린 거 맞고 나머지 4억은 받은 적이 없다. 맞아요. 그런데 거짓말한다고 구속시킨 거냐. 구속시켰는데 딱 보니까 그게 남욱 사무실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돈은 또 3억인가 받은 게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이 건하고 상관없이 옛날 옛날에 저기 위례지구 때 그때 받은 돈이에요. 그거는 그때 건이기 때문에 이거 할 일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때 그게 과연 뇌물인지 아닌지 다시 봐야 되는 건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4억이 나오면서 아니 그렇게 되면 김만백 구속을 하는 게 어렵겠다 돼버린 거죠. 어렵겠다 정도가 아니라 유동규도 구속을 못 시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유동규의 경우에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례가 돼요. 상황이 변동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합니까. 아 아